JMS 주일말씀 하나님도 행해야 이루어진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랴. 주를 모르면 고통이다. 평화가 깨지고 싸웁니다. 민숙이 15장 41절 야고서 2장 26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행해야 이루어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행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루어진다면 혼돈의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도 행한 만큼 되게끔 이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도 행한 만큼만 이루어지고 행한 만큼만 되게 하나님이 이치를 정해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고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원하면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망상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되겠지 하지 말고 행해야 표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나가면 어떤 환난, 어려움, 억울함이 있고 그 누가 악평하고 그 누가 무력으로 누르고 불법으로 권력을 행하여도 의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행하기만 하면 성경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시대에도 이루어집니다. 정령코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주는 그 말씀을 실천하십니다. 사명을 준 정한 자를 통해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게 도와도 우리가 행하지를 않으면 그냥 자기 책임에 맡기십니다. 신랑은 와서 신부들을 가르쳐 주니 신랑을 맡고 혼인잔치 해야 하는데 신부가 되어 같이 행할 자들이 시대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도 영도 믿음을 파손한 자 같이 되고 인생 실패합니다. 새 시대에 사명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도 거기에 속한 자만 압니다. 세상 전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만 알고 나머지 구시대인들은 늙고 병들고 말씀의 기근이 들어 젊은 자들이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알고 사는 자들의 표적의 역사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새 시대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43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하게 알고 나서 예수님은 얼마 안 계시다 십자가 길로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33세 때 알아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30세쯤일 때 바로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전해주고 증거해야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믿고 따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귓속말로 증거하니 그제야 한 명 두 명씩 알게 됐습니다. 주를 제대로 확실하게 아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예수님의 운명이 기울어졌을 때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일찍부터 알았다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도 안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역사의 발판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얼마나 역사가 크게 일어났겠습니까? 베드로가 메시아를 완전히 아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격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메시아를 아니 음부의 권세 사탄이 절대 못 이긴다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알아야 사탄, 마귀, 유혹자, 배신자를 이깁니다. 모르면 사탄, 마귀, 귀신, 악평자에게 먹힙니다. 알아야 하나님과도 성령과도 일체됩니다. 고로 베드로는 메시아를 확실히 알고서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았고 그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끝까지 주를 증가함으로써 3천명씩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메시아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깨닫고 행하면서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메시아, 선지자, 중심인물, 사사들이 와서 했지만 자기가 평소 신앙을 해온 대로 믿고 대합니다.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입니다. 다시 오면 영이 옵니다. 엘리아도 승천했는데 신약 때 영이 왔습니다. 모세도 영이 왔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했습니다. 영이 승천하셨으니 영이 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한 분을 보내서 그를 통해 모든 애원을 이루고 구원 역사를 하십니다. 새 시대가 오면 그 시대에 한 사람 보내서 주권자, 왕,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펴십니다. 그 사람이 모든 종교가 기다리는 자, 구원자가 되어 역사를 이룹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3절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우물가에 물 길러와서 순간 예수님을 만나 잠깐 몇 가지를 물어보고 예수님이 속 시원히 대답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주를 알아도 그것만으로는 확신을 못합니다. 주가 내가 말한 그가 나다 라고 본인이 말을 해줘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주의 대답이 답입니다. 서약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긴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교리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맞다,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나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청중들은 1년, 2년, 3년씩 예수님의 심정타는 설교를 그렇게도 많이 들었는데도 예수님 본인이 말을 안 하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제자 중 베드로가 먼저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니 예수님은 본인이 맞다고 도장을 찍듯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확실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메시아라고 해도 예수님 본인이 대답을 안 하면 확신이 없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확실하게 답을 한 것이 계약서나 같습니다. 증거입니다. 바울에게도 예수님 영이 나타나 전도할 때 그래 내가 예수다 하고 답하여 확신을 줬습니다. 만일 말만 하고 누구라고 안 밝히면 상대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 주를 모르니 평화가 안 되고 생명을 죽이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주를 모르면 어느 시대든지 평화가 깨지고 전쟁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전쟁합니다. 평화가 깨지고 미움의 세계가 됐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사고가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평소에 메시아는 모든 종교의 의문과 각종 문제를 속 시원히 절대 풀어준다라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 다섯 명이 있는데 만족한 자가 지금 없구나 하며 자기의 사랑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에베법과 신앙의 갈등, 공과 문제도 풀어줬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르지 않게 평생 갈증 안 나게 해주는 생수가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 풀어준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풀어주니 그가 메시아인 줄 즉시 알았고 또 메시아에 대해 물어보니 예수님이 여인아 내가 말하는 그가 난이라 내가 그로다 하셔서 절대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곧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며 전하니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맞네 메시아가 맞네 했습니다.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알았어도 못 전했으면 자기 하나로 끝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바로 가서 증거해주니 사마리아인들이 믿었고 예수님이 그 마을로 가셔서 전해줄 수 있는 발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모두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전문가들인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형식의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그 행위대로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주가 그러하다 하며 대답해 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도 예수님을 빨리 알고 따랐고 지금도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방전도하고 청중 속에서 외치고 다녔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기울어지지 않을 때에 단 한 번 대화하고 순간에 아는 자가 있지만 대두로 같이 이미 구원자의 판국이 기울어졌을 때 늦게 아는 자도 있고 그보다 더 늦게 5년, 10년, 20년 후에 아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되어서 이제야 믿는 자들은 2000년 만에 알게 된 것입니다. 늦게 할수록 고통과 전쟁과 마음의 지옥 고통입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어떤 자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즉시 알고 따릅니다. 일찍 안 자들은 그만큼 육정문제 영의 구원 문제를 일찍 해결한 자들입니다. 일찍부터 자기 죄의 짐을 벗고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길을 가고 선을 행하여 축복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알고 그와 일체되어야 주님 마음같이 변화가 됩니다. 모르면 일체가 안되니 자기의 변화가 안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늦게 알고 억울해하며 후회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아예 모르고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듯이 율법을 접해서 대체사장들과 장노들과 함께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영적으로 더욱 알고 증거하며 복음을 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이 죽고 없으니 영으로 나타나서 전도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제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실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온통하고 비통했습니다. 자기가 온수같이 대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제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자기의 무지를 한없이 한탄하고 유대 종교에 특히 유대 종교 율법 아래 사는 자들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엉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던 것이 너무 후회되어 목숨 다해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이 자기 한을 푸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다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베드로 사도 바울 이 세 사람 같이 이 시대도 세 가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다면 아예 핍박하고 불신으로 끝나고 많은 불행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육이 없으니 영으로 다니면서 영계에 가서도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고 구원하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고서도 시험에도 안 들고 또 영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지구 세상 창조 이후 난 자들 중에 최고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칭찬을 해야 될 구원자입니다. 다시 온 그를 믿고 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은 정말 웅장하시고 그 모습이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하나님과 그 보낸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육계에도 영계에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사망권에서 나옵니다. 메시아를 믿고 해계해야 해결됩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은 구원시켜 사망의 죄로 갇혀있던 자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하였습니다. 2000년간 지구 세상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과 생명들을 지옥 안각에 존도하여 살렸습니다.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매일 칭찬해줘야 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 보낸 구원자를 통해 완전히 알고 시인하고 믿어야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마치 씨 뿌리고 싹이 올라와서 곡식이 성장하듯 합니다. 고로 배워야 압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잘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아야 합니다. 절대 믿음은 주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진리와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믿음 금메달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구원자는 수백 가지로 따져봐도 압니다. 자기의 의문 시대의 의문을 풀어주는 자가 자기와 시대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귓속말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 시대가 악하여 확실히 말하지 못했기에 듣고 깨닫고 알았어야 했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시대가 악하면 전하는 자가 말을 다 못하니 들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가 같이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성경에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열린다 했습니다. 행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행하라고 할란이 일어납니다. 안해놓고 되기만을 원하면 되지 않습니다. 실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기도 말씀 전도 증거 가르쳐주기를 행하며 삶의 터전에서 뛰고 달려야 됩니다. 말 안하면 모릅니다. 한마디만 담대히 해줘도 인생길을 찾는 자는 믿고 따라옵니다. 행해야 오늘 말씀 주제같이 희망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절대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믿어야 열심히 행하여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절대 말씀 절대 믿음 절대의 실천이며 절대의 사랑입니다. 절대의 승리 이기는 자입니다. 주는 이기고 이깁니다. 그와 일체되면 다 이깁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믿음대로 됩니다. 자기의 병도 신앙 문제도 자기 믿음대로 됩니다. 항상 행한 대로 갚아주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은밀하게 행하시면서 그 뜻을 정령코 이루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었으니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면 육신 일생 영은 영원히 축복 받습니다. 아멘 계강 인 일자 일 일 일 감사합니다.